그러고보면 별자리는 본질은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네? 그러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데 그치? 어디에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떠? 동영상에서 다 이렇게 하던데? 이상해? 이상해 너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아? 야 이거 버는 것만 도와줘 니가 알아서 해 솔직히 한 사람만 만나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야 쉽지 내가 될 수 있어 너 배우잖아 너 연기 잘하잖아 그렇지? 너 하는 일이 긴 게 봐야 돼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 죽어 그때 저랑 같이 연기했었잖아요 깊이와 무게를 혼동하지 말고 자세요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나 잊고 언제나 잃는 것 같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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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